장축 방향으로 비껴치기를 쳐서 득점하는 배치입니다. 어떤 두께와 회전으로 치는 것이 좋을까요? 5앤하프 시스템을 알고 있다면 내공의 출발점이 70 근처이므로 원쿠션째 70을 향해서 들어가도록 치면 코너로 향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단 2팁으로 쳤다 하더라도 2쿠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그림과 같이 밀려 들어감으로 자연스럽게 코너보다 짧아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두께와 회전을 선택하여 쳐보는 연습을 해보고요. 적절한 두께와 당점 그리고 회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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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